안녕하십니까 덕산면에서 온 정하남입니다 아 덕산에서 오셨어요? 네 아우 벌써 이분이 진짜 싸고 좋은 옷 입었네요 아주 시원해 보이시고 좋으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노래가 갈매기사람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은 박수 주셔야죠 갈매기야 갈매기야 도시아난 갈매기야 내 청순이 흘러가도 너는 아직 변함이 없을까 수많은 운역선을 보고 가는데 내 사랑 그들님은 언제쯤을 가 아니면 우둑가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가서 갈매기 내 갈매기야 아니면 언제 오네 뼈 좋다 자 좀 더 박수 신나게 좀 빠르게 해줄래요 자 좀 더 빨리 썩 썩 예 갈매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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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원 갈매기야 내 인생을 흘러가도 너는 아직 그대뿐다 수많은 무역서를 보고 가는데 내 사랑 그들이 언제쯤 올까 밤이며 밤이며 우둑가에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갈매기 내 갈매기야 나님은 언제 오겠니 나님은 언제 오겠니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정하나씨 잠깐만요 하나씨 하나씨 잠깐만 뭐 혹시 미소고 띄웠는데 목소리에 들으면 혹시 뭐 가족이나 아니 가정이나 뭐 사회에 불만 같은 거 있으신 거 아니죠 아 볼만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난 노래 소리가 내 안이 물어서 불만이 있나 했는데 아 노래 스타일이시구나 그죠 잘 불러주셔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태아님 어디 계실까요 우태아